사는데 행복이 뭐 중요하네. 뭐 푸지 않아. 가까운 데 있는 거야. 홍지우 씨 여행을 가장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.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. 템플스테이. 결을 좀 바꿀까 해가지고 약간 우리 멤버들이 보면 인스턴트 빵 항상 핸드폰에 들고 오세요. 이런 성격 급한 멤버들을 위해서 지우스. 자연과 하나가 된 단절이 된 힐링 디톡스. 아무것도 디톡스란다고 생각해요. 뭐 하세요. 기관저행 싫어. 왜 이렇게 기어 올라간 거야. 와 미치겠네 진짜. 네트워크가 약간 단절이 되죠. 나와라 오라. 몸에 휴식을 주는. 아니 어떻게 잘했는데 왜 자면 잘하는 거야. 물스토리 뒤집어서 물멍도 하고. 자연과 하나가 된다. 원래 이렇게 봐라. 허추받고 싶다. 한 번만 갈래요. 정조름 바로 지금. 디톡스가 아니고 뒤통수 같아요 이거. 와서 덥수가 쌓인 거. 아하하하